정릉의 청설모 가죽입니다. 나무에 하나 있고요. 저 위에 새끼예요. 아빠는 여기 위로 올라갔어요. 청설모를 한 번에 3마리 먹인 처음이네요.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. 가만히 있습니다. 양쪽으로.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? 한 마디가 나무 색깔하고 비슷하네요. 장단을 치고 노는 것 같아요. 장난치고 노는 것 같아요. 한 마리는 물을 먹고 있어요 송솔모들이 같이 잘 안다니는데 정릉입니다 태조이성길 둘째 부위 여기 내려와서 물을 마시다가 이 나무로 올라갔어요 정릉에는 밑에 이렇게 실개천도 흘러요 피가 항상 우거져있죠 피가 항상 우거져있죠 저희도 가만히 있구요 이제 질섭에 닿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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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